여러분 엄청 아름다운 분의 옆에 지금 서 계시는데 자기소개 좀 네 엄청 아름다운 레드베베 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지금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뭐 먹었어요? 다꾸야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? 네 맛있었습니다 이제 뭐하려고요? 이제 방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아 준비해야 돼요? 네 대기실 들어가서 이제 다음 곡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팬들한테 뭐 말할 수 없어요? 레드베베 많이 사랑해주세요 슈퍼주니어 헬리오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았어요 바이바이 준비 잘해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You're my butterfly 따콤한 느낌 오케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